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에루살렘으로부터 드루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오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말씀도 바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어제 본문에 바울은 노마교회의 성도들의 선함과 지식이 가득참과 서로 건면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다시 설명함은 그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만 진리를 일깨우고 또 그 진리가 실천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복음이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또 이방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이나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복음 전도자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장부터 나타나는 것과 같이 자신이 바울 자신이 로마를 거쳐서 서번하러 가기 위한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부터 시작되는 로마서의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도자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또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쳐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사도됨에 대하여 로마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의심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변명하기 위하여 변호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스스로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도 바울의 직분에 대하여 그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는 자신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할 것이 없느라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오직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주님에게 사명을 받아 일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령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의한 능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까 봐 아주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 바로 모두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무슨 원칙이냐 하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전하여진 곳 외에는 전하여진 곳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남이 이미 깔아놓은 곳에 그곳에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기 위하여 성령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질서 있는 사역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거룩한 영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온전히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성령에게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노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자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의 복음 사역은 자기 사역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베푸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털을 닦아 놓은 곳에는 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편안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미 복음이 전하여진 곳에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면 그의 사역은 그다지 험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마다하고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많은 곳에서 핍박을 받아야 했고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개척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하고 안전한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미 닦아 놓은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복음의 개척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닦아 놓은 곳에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려 놓은 밥상에 혹시 손가락만을 얻는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개척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복음의 개척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설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전하여진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직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삼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의 자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또한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우리의 자랑삼아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개척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삼 공동체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응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응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혐전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교구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말씀삼 공동체 성낙성결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과 전도폭발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대해주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경대학과 전도폭발 훈련을 통하여 성경대학과 Hell 1001.4가 ソーターフ Il critic. 성경대학과 전도폭발 훈련을 Transcイン Puisque 아멘 아멘